일어나셔도 되고요 뭐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그냥 앉아서도 얼마든지 엉덩이로 즐기실 수 있어요 일어나셨다면 괜히 넘어지실까 싶어서 준비됐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기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끄러워요 이 일어나 심장이 요동친다 감격한 눈물 낳다 우리 모두 알아봐 대한민국을 해차 우리나라 미인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